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과학탐구 지구학 어명대 선생님입니다. 올해도 6월 평가원의 시즌이 돌아왔네요. 우리 상반기에 공부했던 거 한번 페스티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죠. 6월 평가원 어떤 문제 나왔는지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퇴적구조 문제죠. 퇴적구조 가하고 나에 대해서 학생 A, B, C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가는 점위층리지? 나는 지금 건여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학생 A, 가는 점위층리야. 맞죠? 그럼 점위층리를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에 수심이 깊은 곳에서 형성이 되는 건 나와 같은 건여이 아니고 가와 같은 점위층리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B는 잘못됐고. 그 다음에 가하고 나 모두 지층의 역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위로 갈수록 입자의 크기가 작아지면 정상, 커지면 역전. 자, 뾰족한 게 아래쪽을 향하면 정상, 뾰족한 게 위를 향하면 역전. 이렇게 이제 정상, 역전 판단 여부도 알 수 있어야 돼. 자, 그래서 A하고 C가 맞는 거 정답률이 96%네요. 보통 1번 문제, 올림픽 정신에 입각해서 참여의 의리를 두는 학생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뭐 그런 정답률이라고 하는데 혹시 틀린 친구도 있다 하더라도 자, 실제 본 수능에서는 절대 우리 이런 실수하지 맙시다. 알겠죠? 자, 기본적으로 1번 정리하시고요. 자, 다음 2번. 자, 판의 경계에 당되는 A, B 지역하고요. 그 다음에 섭입형 경계보다 밀도가 작은 판 쪽에 위치한 C 지역이 있어. 자, 이때 A, B, C에 당설물 오른 것. 자, 기억번. A. 자, 발사는 경계는 해령이지. 해령에선 멘틀 물질이 상승하면서 새로운 해양지각이 생성이 되는 곳. 그러니까 보기 기억 A에서는 멘틀 대류의 상승류가 있다. 맞고요. 그 다음 ㄴ번 C의 하부. 자, 여기 해령이 있지? 여기 해령이 있으면 해령에서 해양판을 양쪽으로 밀어내는 힘이 있고 지금 C쪽으로 밀도가 작은 대륙판 밑으로 파고 들어가잖아. 그러면 C의 하부에는 섭입하는 판이 뒤에서 이동하는 판을 잡아당기는 힘이 존재한다. 맞지? 그 다음 ㄷ번 화산활동은. 자, A 해령에서는 현모암질 마그마 화산활동 활발하게 일어나지만 변환단층은 천발 지진은 활발하게 일어나지만 화산활동이 일어나지 않는 게 특징이잖아. 그러니까 화산활동은 A가 B보다 활발하다. 그러니까 기억낸 ㄷ. 다 맞는 거고. 자, 다음 3번으로 갑시다. 자, 3번 문제에서 정답률이 70%대로 약간 좀 떨어지네요. 자, 우리 학생들 어떤 실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그림은 이제 태양으로부터 생명가능지대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리. 즉, 생명가능지대의 안쪽 경계지. 안쪽. 안쪽 경계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태양으로부터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어. 근데 이런 생명가능지대의 거리라든가 폭을 결정하는 건 뭐였어? 중심별의 광도였잖아. 즉, 이건 태양의 광도지. 그래서 태양의 광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생명가능지대의 안쪽이나 바깥쪽 거리 모두 커지고 그 다음에 폭도 넓어지지. 그래서 만약에 여기 이제 생명가능지대 바깥쪽이 있다고 하면은 생명가능지대 바깥쪽도 시간 지나면서 점점 태양에서 멀어지고 그러면서 폭이 넓어질 거야. 그리고 현재 우리 지구는 여기에 있는데 현재 우리 태양계의 생명가능지대 속에 속해 있는 유일한 행성 우리 지구밖에 없는 거고요. 자, 그래서 현재하고 비교할 때 40억 년이 지난 후 이때 이제 특징으로 오른 거 그랬어. 자, 그럼 기역번 태양의 광도 커지고 리언번 생명가능지대의 폭은 넓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곳번 태양으로부터 1A우 떨어진 지점은 생명가능지대보다 안쪽에 있으니까 너무 뜨겁지. 그러면은 물이 다 끓어가지고 기체 상태 수증기로 존재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가능성은 현재보다 더 낮아지겠죠. 자, 다음 4번 갑시다. 자, 다음은 해수의 연직 수온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일부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그래서 실험 과정 봐봐. 그림과 같이 수조에 물을 채우고요. 그냥 온도계를 1, 3, 5, 7, 9 수심이 깊어질 때 온도계의 눈금을 읽는다 그랬어. 그럼 아직 전등을 켠 상태가 아니지. 그러면은 이제 해수 표면이 가열이 되지 않는 상태라고. 그럼 수심이 깊어지더라도 수온 변화가 없겠지. 그치? 그러니까 실험 과에 해당하는 연직 분포는 A와 같이 수심이 깊어져도 수온이 일정한 거야. 근데 나를 보자. 전등을 켰대. 이 전등이 이제 태양 역할을 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표면이 가열이 돼가지고 표면 온도가 높아질 거야. 그럼 B나 C 둘 중에 하나가 이제 나가 돼야 될 거야. 근데 이제 다를 보자. 전등을 켠 상태에서 수면을 향해 휴대용 선풍기로 바람을 일으키면서 바람을 일으킨다? 풍속이 강해지는 거지. 그럼 풍속이 강해지면 우리 두 가지 특징이 공부했었죠? 일단 혼합층. 수온이 일정하게 나타나는 혼합층의 두께는 두꺼워지면서 표층 수온은 좀 낮아지지. 표층 수온은. 자, 그래서 전등을 켠 상태에서 실험을 한 거 나가 C가 돼야 될 거고 그 다음에 혼합층이 좀 두꺼워진 다가 B가 돼야 될 거야. 자, 그래서 실험 결과 봅시다. 이렇게 이제 A, B, C 있는 걸 가나다랑 연결시켰고요. 보기 ㄱ번. 그럼 나의 결과는 C에 당하는 거. 기억 맞네. 그 다음 ㄴ번. 바람의 영향에 의해서 수온이 변화하는 폭은 자, 1cm. 바람이 안 불었을 때는 C, 바람이 불었을 때는 B니까 1cm의 수온 변화폭은 이건데 3cm는 수온 변화폭이 이거잖아. 누가 더 커? 1cm가 3cm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ㄴ 잘못됐고. 그 다음 ㄷ번. 동그라미 ㄱ은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리고 표층이 가열돼도 역시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러니까 이 수온 변화가 거의 없는 층이니까 무슨 층이야? 심해층에 당되는 거지. 수온 약층이 아니고.